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티비티스타TV 저는 칼바람다락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가 제일 잘한다고 자신을 아는 챔피언 리달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티의 리달리 시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잘해 진짜 항상 트롤같이 플레이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이티 개트롤이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잘합니다 니달리는 진짜로 뻘어우게이머 수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아 잠깐만 아 이거 안찍어놨어 예 자 이러면서 바꾸면서 이렇게 때리는 쿨라스 하지만 맞진 않죠 쟤네 한 명 없는데? 올랍도 없다 어 진짜 없네 아하 왜 안맞아 아니 왜 안맞아 아잇 아잇 아아 으아아아 살았다 봤어요? 힐로 산거? 후셔먹구요 아 일단 뒤에서 창의만 던지죠 일단은 타워 맞았어 방금 잡았죠 잡았죠 힐하면서 더 설치하고 휴날리구요 맞았죠 요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니달리는 어렵지 않아요 창 던지고 압박하고 GS 먹고 하면 됩니다 잘하는데? 진짜 잘하는데 진짜로 아까 막 죽는 각 죽는 각이었는데 그걸 또 살아남으면 니달리 붓이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움직여주면서 때려주고 빵 쳐주고 잘하는 척해주고 Q 던져주고 맞았고 예측해서 던질거에요 실제로 맞았고 맞았고 밤아 왜 너무 잘해 소리질러 냐아악 바미도 인정한 ET의 니달리 약간 니달리가 바미도 알받잖아 와 저게 안죽어? 근데 이거 R을 찍어야되네 변신? R을 찍으면 뭐가 되는거지 변신이 빨라지나 아! 아 이 Q 못나라 아! Q를 아! 요런 실수를 마인미스테이 괜찮아요 그 정도 실수는 뭐 실수라고 보기에도 아! 부끄러운 상황이 야 뭔소리야 이거 사주자 이거 아 이거 안되네 역시 ET님이라고요 아니 그래도 3킬 3킬 워시했어 잘한거지 방금 데스가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창을 단져서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요런 플레이들 나쁘지 않았죠 어? 솔직히 칼바람은 약간 트롤하는 맙도 있어야 돼 과감한 어? 우리가 페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환사 협곡에서 못하는 뭐야 나 뭐해 존야를 갖고 싶었다 뭔소리인지 아시죠? 존야를 갖고 싶었던 소년의 이야기 어? 저걸 피한다구? 라프 저거? 아! 또 Q 안맞았어 아! 내가 너무 빠른가? 출레이들 너무 막혔어 빨리 누르나? 아니 빨리 빼나? 이번에 맞혔는데 그냥 평을 섞으려고 하다보니깐 평을 섞으려고 하다보니깐 그렇게 되는거다 와 맞았으면 죽었어요 와 저걸 사내 창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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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 창은 진짜 야 아프다 아 창보세요 아 창보세요 솔직히 평타였죠 너무 잘하는데? 이쪽 각이다 이거 방황했어 방황했어 학살 중입니다 떴죠 학살이에요 체력이 없어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맞았죠? 어어 힐을 올리는데 힐을 안줬다고? 미안하다 형이 약간 자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 힐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팀 웬만해서 안줍니다 마나가 아까워 팀원한테 줘야 나한테 줘야 기분이 좋더라고 힐을 우리 탱커도 있고 딜러도 빵빵하고 이거 너무 좋은데 어쉬만 하나 좀 들어오면 되겠다 이제 도끼 도끼 왜이렇게 아파 금도끼 은도끼인데? 무슨 유도탄이요? 어? 유도탄이요? 아 형사라도 때릴거야 너 찌봐 마나 없어 마나 없어 마나 없어서 못 주는거다 마나 없어서 못 주는거였다 기용아 마나가 없었다 됐는지 아니면 마나가 없었어요 오케이 마나 들어오죠 이제 죽고 싶어도 죽고 싶어도 아 쟤넨 못 이겨 흠 랩 랩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아 미니언이 막았어 창 M이 없는데 M이 없다는 건 마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테드립 아니고요 레벨업 했다 아 저거 뭐야 욕심 내지 마 어 라이스 나도 죽어야 되는데 지금 죽을까 지금 오케이 아이템 사는게 중요하니까요 죽은 겁니다 멍청해서 죽은게 아니고요 이거 좋은 것 같아 아닌가 따라따따 열두시 야 10킬 2대스 10 15C 뭐야 이거 실화야 10 10 12 10 어 뭐야 변시 나라고 뛰었어 개쎄죠 살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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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악 대신 맞아줘야지 아 트럴이야 가래져분 아 저 곰탱이 새끼 저 심하잖아요 아 비용이 개트럴이야 아 비용이 개트럴이야 이거 되겠는데 잘하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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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냐 초식에 초식에 있으면은 더 오래 사있죠 개쿨 솔직히 쓰다가 이거 모자가야 돈 많이 벌겠지 아싸 타워를 지켜줬다 야 이걸 안마했다 어 바쁘다 수업할 수가 없어 창만 던져도 엄청 아프네 아 물티 왜이렇게 세 무자비하냐 와 뭐야 와 저게 안마였어 구원올라프 안돼 안돼 이거 아닌거 같아 흐흑 어흑 흐호흑 호흑 너무 잘해 아니 왜 그걸 자꾸 던지는거야 센스 있는 플레이어 아 맞다 칸소스는 죽어도 저거 꽤 때리지 저걸 모르고 있었네 계속 머리 위에서 왜 체력이 딸지 이러고 있었는데 저걸 까먹고 있었네 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예자라고 흐흐 집중하시네 야 나 킬랑 어쉬랑 맞추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맞춰봐 요즘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arth 잘해 잘해 시청자분이죠 맞나? 잘해 잘해 아하 누구야 물음표 위험용이 된다니까 하나라도 저거 피한다고 도끼 피해주는 클래스 맞았지? 아 맞았잖아 맞았는데 물음표 뭐해요 도끼는 낙지 오올라프가 없다고 그래 오올라프 때문에 왜 나한테 달려? 왜 나한테 달려? 와 코드라 잘한다 제이스 제이스님이 딜량 1등이겠다 뭐해요 님브라 뭐해! 댄스 타임이었어? 나도 춤출래 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흐흐흫 잠시 재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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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c 저걸 산다고? 아 잘했잖아 방금 아 저거 자꾸 죽었으면 되는데 오오오오오오오 한타 한타 봐야죠 자 에코옥으로 들어갔어요 아 한명 녹았구요 자 들어왔고 두번째 녹았고 세번째 아 접지도 잘 싸우네요 난 쓸모가 없네 자신상 쓸모가 없었어 누구야 나 잘했는데 나름 잘했다 생각했는데 나보다 다 잘했네 야게 스고링 나 1승만 더하고 자면 되겠다 깔끔하게 우리 시청자분들 5인 듀오로다가 깔끔하게 1승 더하고 아이 춤추지 말고 빨끈내 와 개잘한다 뭐야 수고여 아 요거는 진짜 유튜브에 올려도 시청자분들 오 이치 이치바 니달리 좀 하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영상이었어 아 아주 잘했다 제이스님 들어야지 제이스님 잘했다 어허허헣 어엍 나보다 쪼금 잘하셨네 어케오케 전교 1등 하다가 밀려나는 그런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들어오세요 하신다 는 분들 끙치님 들어오세요 오케이 일승만 하죠